브라바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코리아 김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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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여자에게 가슴은 참으로 소중한 곳인 것 같아요. 아이에겐 포근함을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행복함을 그 자신에게 아주 당당함을 가져다주는 곳인데요. S라인을 보여주고 싶어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우아한 모습을 모든 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가슴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마른 사람도 여자의 몸매를 완성시켜주는 것은 아무래도 볼륨감 있는 가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자의 가슴이란 자신감인 것 같아요. love is love, love is touch, touch is love, love is reach, love your breath, brava. love is front. love is edge, touch with love, love is reach, love is reach, touch with love. 감사합니다.